하와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혼스트롬프 툰즈님의 꿀잼 영상들로 또 찾아왔어요 자 오늘은 또 어떤 호나펑 영상들일까요 바로 꿀잼요차 출발합니다 뿌뿌 야 여친아 너네 아빠가 우리 사이 인정 안 한다는 건 실화야? 뭐야해? 흠흠흠흠 오우 왜그렇게 생각하는거야? 아니 왜그렇게 생각하는데 Maybe because pico is point in 아니 왜냐하면 피코가 진짜 나 죽이 저거 봤거든? 뒤에서 으아아아 아이고 아니야 나 아빠가 그냥 좋아하시는거야 아 어 잠깐만 잠깐만 릴라스, we just want her 하하 하하 반갑다, 꾸민이들 여친을 낸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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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딴 때 좋은 생각이 있어 리오게임즈 우리 집에서 꿀잼 게임 같이 하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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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무시무시라 죽는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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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여자친구 분에 드디어 놀러가서 재미있는 게임을 즐기게 돼 하하하하 여자친구 남친인데 하하하하 cercaama 어 으어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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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슝 gosh 으하 하하 괜찮은 남친아 나 밖으로 나와 everything will be fine 으아 Perp 디디 니 님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으아 .. 너 왜 아직도 살아있어? 내가 문명히 피코 보내가지고 암살을 했는데? 아니, 장인어른!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, 예? 피코와스 마이 프렌드! 아아... 흠... 흠... 아아... 아아... 뭐 굉장히 아쉽지만 살아있다니 한마디 하지. 아아 아빠, 그만 좀 괴롭혀요. 장인어른, 실력적으로는 제가 장인어른 이겼거든요. 흠... 어, 이 말은 좀... 오케이, 좋아 좋아. 오케이, 좋아 하던 거 계속 하렴. 아무 문제 없어. 오케이, 드디어 인정받았나요? 흠... 그렇다면, 게임이 그렇게 좋다면 한번 게임 속으로 직접 들어가봐. 아아... 에잇, 뿜! 와아아아... 하하하오... 하하하하... 아... 이렇게 해서 그 샌바이와 붙게 된 그런 이야기였군요. 갑자기 게임에 왜 들어가나 했는데. 하하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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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완벽해. 이걸로... 남친을... 없애버릴 수 있겠구만. 하하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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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.. 남친아, 괜찮아? 하하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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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이상... 남친은 남친이 아니야. 하하하하... 뭐라는 거야, 너! 하하하하... 남친한테도 당장 떨어져! 하하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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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이제 완전히 악마가 되었기 때문에... 네 말을 알아 듣진 못해. 가자. 흐옹..... 유하 unfắn 피코 vs 이블남친 와.... trivial. 이 소리가ρίp يSi 뭐여... 안그래도 세계관 랩 최경자 남친인데 악마보드가 되었기 때문에 최악의 생명체가 탄생했습니다 아니 이 자식 레몬데몬이 우리 남친 악마로 만들어버렸어요 와우 우와 액션 씬 지리는데? 어? 난 살짝 돌아온 것 같은데? 간다! 짠 어? 여기 굉장히 익숙한 풍경인데요? 아니 마이크가 잘 안된다 어? 뭐야? 담배 냄새는 뭔데? 아 남친아 냄새 너무 이상한데? 너 담배 피니?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저기 있었네 저 자식이 담배 피잖아 저거 에이 어? 까셀러 아저씨군요 아 꼬맹이 아주 좋은거 있는데 한번 피워볼래? 아주 좋구만 아니 저 답이 피기 싫거든요 저는 그냥 랩 배틀이나 합시다 그냥 랩 배틀이나 합시다 아 랩 배틀이나 합시다 아 랩 배틀이나 하니 뭐 좋아 아 액셉트 아으 담배 냄새 아으 너도 한번 피워볼래? 우리 남친한테 그런거 강요하지마 아아 아하하 아니 괜찮아요 저는 저 담배 피워본적이 없어서 한번 더 저는 주스나 먹으렵니다 그렇구만 난 이런것도 할 수 있어 담배를 피면 아니지 이때는 몰랐죠 카셀러 아저씨가 시안부 인생이었다는걸 에이 맨 아으 잠깐만 아저씨 괜찮으세요? 아 좀 가살로 아프긴 한데 음 나쁘지 않아 아 재미있구만 다음 노래 계속 가보자 상태가 점점 안좋아지는 가살로 진짜 안 피워볼거야? 담배는 안 돼요 담배는 안 돼요 담배는 안 돼요 에잇 뺏어버려요 아저씨 지금 상태가 점점 더 안좋아지는거 같으니까 제가 담배 좀 가져갈게요 자 담배피면은 팩 안좋아가지고 예? 죽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만 좀 피고 우리 건강해집시다 마침 뭐 금융 캠페인인가요? 자자자 제 손을 잡으세요 금융의 길로 떠나봅시다 안돼 아저씨 아 가지마세요 하하 하하 어? 오 아 결국 이렇게 됐구만 뭐 괜찮아 이미 나는 뭐 이렇게 될 운명이었어 아 괜찮아 괜찮아 아직 한 곡 더 남았다고 뭐 뭐야 아저씨지 죽으신거요? 자 뭘 기다리고 있어 한번 가보자 최후국이다 오우 노래 좋구요 웨이브 타고 계속해서 갑니다 아 아 아 아 아 가지마세요 아저씨 아 아 진짜 마지막 떠나기 전 남친과 함께하는 최후의 랩 배틀입니다 감동적이야 아 아 아 아 해가 밝았구만 흠 이제 갈 때가 됐군 잘 있으라고 친구들 좋은 인생이었다 좋은 곳으로 갔을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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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음 남친 굿 담베 펴 어 아 지금 뭐 아름다 hologram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iviaivia이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